힘들었죠? 새로운 서버 어드민이 이 서버 이름 띄어놓은 공지를 하도 오래 틀고 있어가지고 그새 콤비 두머리한테 공격당하면서 뒤로 점프점프점프점프점프만 했는데 레벨업을 했다는거? 단순 점프만 했는데 레벨업을 했다는거? 시빌림린 모자 피티스트 우승하면 주는 모자에 네 맞아요 그거에요 아따 이걸 못 배운다 아이씨 랩터도 있고 디빙님 어서오세요 북쪽2에서 사실건가요 노슈트 재미들으셨나요 매크리 전설 스킬님 매크리가 낫네요 차라리 피티스트 우승보단 매크리가 낫죠 매크린 유명하기라도 하지 사관님은 이 서버를 어떻게 찾았어요 아 이 서버 콤피들 초반부터 난림도 아닌데 신진 리아이 피티스트가 제일 재밌나요 피티스트 한 20분 기다려서 서버 들어갔다가 아 5분도 안되서 죽으면 허무하죠 아 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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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사운드를 들었어 누가 파데작업을 여기서 하고 있었니 아 얘네 저 얘네 야이씨 제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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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제작중 포도래님도 어서오세요 야 그걸 또 찾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초대형도 안녕하세요 아이씨 있어 버릴까요 아까 그 순간에 관중들이 비로그인으로 보고 있었으면 이미 다 공개가 됐단건데 서버 옮길까요 초대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로 나무 카드에 플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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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플린트 먹으려면 저기 또 콤피 있는곳을 지나가야되는데 비로그인은 없어서 다행이네 아 나 빌어먹을 콤피들 이게 지내아 지내아가 겁나 센 줄 아네 얘네 올라가나 야 에이 제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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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이씨 뭔 레벨이 184야 서울남님 어서오세요 뭐 레벨이 184야 여기 정상조개 서버 아니었어 기다려 집 부서지나 해봐요 이쁘양이 해봤대요 부서진대요 일로와 일로와 죽었다고 복창해라 아리구리님도 어서오세요 얘 왜 안죽어 어우 깜짝이야 콤피 겁나 큰건줄 알았네 놀랬잖아 이놈의 새끼야 웨이트웨이트 ESC 누르면 안됨 서버주소 나옴 서버주소 안뜨게 바꿔놨죠 쿰지님도 안녕하세요 쿰지님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오랜만이시네요 많이 바쁘셨어요 바빠도 그렇지 우리방을 잇는단 말이야 이거 서버 안뜨게 바꾸는거 결국 연구해냈죠 관중한테 당한게 한두번이 아닌데 아그룹강으로 찾아 냈죠 아그룹강으로 찾아 냈죠 오늘 아침 7시에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지금 일어나셨어요 밤 9시 31분 저녁 7시 꼬북씨씨님 안녕하세요 저녁 7시 말씀하시는건가요 열로와서 먹어주고 나무 이정둥이 됐어 풀조가리 이정둥이 됐어 아침 7시에 주무셨는데 지금 일어났어요 14시간 반을 주무셨어요 0번 웨이트 웨이트 우리 어디가서 살래요 전 지금 웨스트2에 있는데 웨스트2 놀수 들어가요 아 이제 방학하셔서 와주시는거세요 이제 방학했으면 바쁘셔서 놀러가느라 바쁘실거 아니에요 학생분들의 특징이죠 방학하면 노느라 바빠서 못오고 계약하면 바로 중간고사 준비해야해서 못오고 여기도 020 레벨이 좀 빡시긴 하네요 차라리 할로님 써먹어갖고 그랬나 리노님은 왜요 전 모조 물어보신데 리노님이 왜요 이럴바에 할로님 써버로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는 지금 사람이 플레이어가 한명도 없잖아 여기는 거의 100명이 가깝게 있고 배고파 오이씨 다크알콩님도 어서오세요 할로님 써버랑 이 써버랑 크게 차이가 없을거 같은데 할로님 써버는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PVP인데 초코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초코님 저희 방 처음이신가요 비슷언니의 유저 시청하시는 분들이 몇분들 계셔서 같은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레모님도 안녕하세요 처음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초코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이브님 뭐 우리 써버 따라왔어요 서버 헥 아닌데 오늘 아크가 무료에서 했는데 어렵더라구요 아크 서베벌 오브 더 피티스트 아닐까요 웨이트 어디갔지? 400 우선 갈거야 아 지금 체험판으로 아크가 돼요? 아크 서바이벌 이볼부드 아크 서바이벌 이볼부드가 지금 체험판으로 돼요 이볼부드 체험판 무료라네요 컴퓨터 성능 계시는 분들 다 설치하십시오 오늘 하루 무료 체험? 오늘 딱 하루만 무료 체험이라고요? 네 YAP 담배도 기모띠 네 YAP 담배도 기모띠 신기하네 이볼부드 진짜 지역맥 걸려있잖아요 지역맥이 걸렸는데 체험판이 풀어져? 아이씨 피가 없어 채팅보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태평양 기준으로 일요일 오후 1시까지 시간 제한이 있다면 분명 피티스트는 아닐텐데 체험판 7시간 22분 남아있음 체험판 7시간 22분 남아있음 끝내 주는데요 진짜 검색이 된단 말이에요 한글 채팅 안했습니다 이거 살라고 해도 대리구매 사이트 통해서밖에 못 살텐데요 대리구매 사이트 통하면 24,000원에서 28,000원 노말한 가격이 진짜 싸게 사면 18,000원 참고로 스팀 정식 구매가가 29.9달러 한국 돈으로 3만원이 넘어요 지금부터 아크 세일 중인가요? 한국에선 판매도 안하긴 했고 35,000원 싼가요? 오우 조코님 갑부 설마 우리 말로맞았던 진정한 금시저가 이분이실까요 에이 가지가지 해라 진짜 나 지금 돌파대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이거 하고 있지? 써버려 써버려 망을 써버려 야 야 망을 써버려 가 아씨 겁나 멋있었어야 됐는데 이거 뭐야 3만원의 가치를 넘어서죠 저는 이 게임을 지금 11개월 정도 하고 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땅 게임은 거의 못하고 한 3만 5천원의 가거치는 충분히 합니다 룩셀브루크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룩셀브루크쿤님 도대체 사관님은 이 서버를 왜 따라오셨을까요 서브나우티카 시빌리미 하는거 보고싶음 했던 게임이에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 게임하는 동안 아프리카에 시청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다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사치 이게 바로 진정한 사치 재료를 몇시간에 이어서 반에 반으로 반으로 줄이기 서브나우티카가 재밌긴 한데 서브나우티카가 재밌긴 한데 완성도도 결과적으로 너무 떨어지고 할 수 있는게 너무 적었어요 또 다 영어였고 웨이트 400 헬스 우선 300 에이씨 가다 말았네 이런거 찍을까요 옷 일단 세트 하나 만들어주고 이런거 안쓰는것들 침대 볼라 만들어서 랩터 테이밍 하죠 랩터 나무벽 나무벽 들어가지라고 이거 안배우죠 은근 써버려기 좀 있죠 볼라 뭐야 만원경 뭐야 이거 까생이 셀링 쌓인 필요없고 문 요거는 요거는 안배워도 콜라님이 알아서 배울거야 내가 배울 필요가 없어 배따위도 이거 나무계단 이번엔 지어보죠 낙하산도 낙하산도 내가 만들일이 없고 돌집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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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싯대 필수 낙싯대 필수 낙싯대 필수 도둑님 어서오세요 아 그 영국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앗 잠깐만 젠장 아 이거 스톰파드 못 배웠는데 나무파드 조금 더해야돼 요콩님도 어서오세요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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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탑 투게더 그게 굶짐 아니에요 돈스탑 투게더가 오케이레벨어 굶짐은 안해봤어요 저 옛날에 친한 비제이분이 굶지마왔는데 시청하신 분이 싹 빠져나와가지고 전 안했습니다 트랙드워 창필없고 셀링 끝 알았음 알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돈스탑 어쩌구저쩌구가 굶짐하에요 이번스버 저희 부족님들 들어오셔요 굶짐하 근데 재밌나요? 그림도 그림이 만화 같아서 특이하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3D 유쪽을 좋아해가지고 할만해요 별로 전 개인적으로 재밌는 의견이 다 다르죠 큰일이다 여기 스톤 없는 지역인데 겁나 집어 겁나 집어 맞어 여기는 10배율이었지 겁나 집으면 돼요 다 집어 죽었어 다 집어 죽었어 제 캠 제 캠만 한 30분을 보고 계셨는데 서버 들어오자마자 오버워치 넘어가요? 아 나 근데 이전 서버에 진짜 어둠이 지 서버 관심도 없던 애가 난데없이 하도 오랜 만에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가 안 들어온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우리가 싹 턴 후에 그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아예 그 서버를 없애버렸죠 우리가 중간 과정하는 걸 봤었으면 우리를 벤 시켰을텐데 사관님은 왜 이 서버 들어오셨어요? 이 서버에 관중 따라 들어오면 우리가 사관님 의심하면 어쩌려고 안전하긴 한데 진짜 초반의 크기는 너무 좋은데인데 돌댕이가 없어 스틱 닉네임 앞에 스틱 닉네임 앞에 스틱 닉네임 앞에 스틱 닉네임 앞에 둘 글자 두 글자 그냥 돌 땡기 semua 없잖아 우두 흑 스틱 닉네임 아 나 저거 미친거 아니야 저거 사이렌 지금 사이렌 소리 마이테로 들어갔나요 지금 저한테는 엄청 크게 들렸는데 어우 죄송합니다 여러분 본연이게 여러분 그냥 경찰 공무원을 욕하세요 절 욕하지 마시고 레카소리였나 아 돌 돌 돌 무거워 무거워 아이 뽀라 아이 뽀라 그게 그거에요 그 분으로에요 그 외국 홍열이신 분 뮤비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이었던 것 같던데 저거 봤을땐 아이 뽀라 아이 뽀라 그 분 생긴거는 되게 센언니같이 생겼는데 그런 가세노를 부를 줄이야 그 분 처음 본게 저기 그거였거든요 냉장고를 부탁해 거기서 보고 가수라고 하길래 아 저런 가수분도 있구나 했는데 며칠전에 어젠가 팁을 딱 봤는데 아이 뽀라 아이 뽀라 뮤비 깜놀했어 내 상상했던 가수의 그 분의 노래랑은 완전 달랐어요 지금 한국 음악 랭킹 21위 제대로 찾아 들어왔나보죠 뭘 자꾸 다음 글자까지 물어봐 어떻게 제가 죽어서 놀수록 갈까요 어디서 사실래요 우리 다른 분들 지금 다 흩어졌을거에요 사관님 지금 이 서버 누가 있어요 나 이렇게 서버 그냥 따라 들어오시는 분 처음 봤어 어떻게 제가 죽어서 북으로 갈까요 이속 120 불공님 어서오세요 FJQK FK님 안녕하세요 힘들다 순간 수마시고 랩했죠 얘 배우고 얘 배우고 다이노 배워주고 이거 현미경 드럽게 필요없는거 북 버려 스미스 수가 필수 곱갱이 곱갱이 우리 이제 철기 있는대로 가죠 철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서 이제 철집 바로 올리죠 돌집이나 철집이나 바로 바로 올려버려요 포인트 얻고 집 2층 집이에요 아 지금 저희 뒤에 보이는 집이요 복층입니다 복층 2층이 아니라 복층이에요 이 아카에서는 지금 지푸라기 좀 쫓아앉는 그지죠 불공님 네 12시 이후에 뵐게 들어가십쇼 빠염빠염 귀엽게 우리 불공님 귀엽게 빠염빠염 등장하면 짠 나갈때는 빠염빠염 아따 우리 방도 지금 또 남탕된거 같네 분위기가 어딨니 돌댕이야 씨 망을 돌댕이야 뭐에요 백수는 복층에 살면 안되나요 백.. 백수 무시하는거야 지금 대한민국에 백수가 얼마나 하는데 백수 무시하세요 아이치 목도리 드러운 목도리 지금 짜유님 안계신거 같은데요 조용한거 보니까 안계셔야 되는데 지금 이럴때는 아니야 아니야 생각하면 안돼 넷마블은 떠올리지마 넷마블은 떠올리지마 10일이라 그러지마 백수입니다 백수 그냥 저는 뭐 맛만 먹으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부터 방송 켜놓고 게임할 수가 있죠 진정한 백수 아 이뻐라 아 이뻐라 수진양 뾰뾰 밀사님도 뾰뾰 뾰뾰 뽀뽀 이 사람들 왜이래 네 나이가 20대 중반이신가요 뭐요 우리 수진양이요 지금 내 얼굴을 보고 지금 내 얼굴을 보고 그런 질문은 안나올텐데 우리 수진양말하는건가봐요 먹방 먹방아니요 먹방좀전에 했는데요 아 잠깐만 아 깜짝 놀랐잖아 내가 누가 달려오네 했네 내가 도망갈 이유가 없지 이리와 야 쫄아봐 넌 나랑 지금 같은 하늘에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걸 후회하게 될거다 나 일단 찍다 말았나 나 일단 찍다 말았나 뾰 뾰 뾰 뾰 님 어서와주세요 FJQ님은 저기 유튜브에서 오셨나봐요 유튜브에서 먹방보시고 오셨나요 제가 아까 먹방할때도 얘기를 했는데 아프리카 알람음이 두개였으면 좋겠어요 내 카테고리를 게임으로 하면은 게임 알람음이 뜨고 먹방을 먹방 카테고리로 방송을 틀면 먹방 알람음이 뜨게끔 그래서 먹방할땐 먹방을 보고 싶으신 분들 쫙 오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20대 후반 저요? 내 얼굴보고 20대 후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 그렇게 늙었어요? 나 그렇게 늙어보여요? 네 아 나 죽어버릴래 나 죽어버릴래 나 죽어버릴래 맘에 안들어 자살할거야 살기싫어졌어 그지같애 빌어먹을 세상 빌어먹을 아프리카 시청자분 죽어버릴래 빌어버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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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닿어버릴래 밀어버릴래 Become 감사합니다.